자 이리로 모여보세요 네 이제 많이 좀 성장을 했어요 저희가 이제 막 여러개 캐고 다이아도 꽤 많고 양고기도 많고 그래서 일단 이 동굴에서 농사 강좌를 합니다 일단 여기 안에는 씨앗을 심어놨는데요 이제 이렇게 이건 뼈가루에요 뼈가루 걸음이 되는 걸음 그래가지고 이렇게 우클릭 뼈가루 하면은 보이죠 이렇게 뼈가루 하면은 이게 다 익은거에요 이거는 이제 캐도 돼 캐니까 밀 나왔죠 밀 자 그리고 요거 뿅 뿅 해볼사람 하나 드려요 우와 밀이다 자 뒤에 하나 더 있어요 밀가지고 뭘 만들 수 있나요 빵이요 빵 오 빵 빨리 해봐 여기 우클릭해봐 여기 오오 자 그리고 씨앗은 다시 심어요 자 밀은 나 줘보세요 바보야 이게 밀이 1.8에서도 똑같이 만드나 자 이건가 1.8도 오 맞네 빵을 만들었어요 딜덜덜덜덜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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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으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옷 우리 이제 그리고 지옥에 갈거에요 아吉오게 그러면 흑요석을 캐야되는데 아이쾃이잉 흑요석이 이 주변 어디있나 자 찾아볼게요 네 용암 근처에 있나 용암 네 용암 하고 물이 만나면 흑요석이 되요 오오우 어디야 어딨어? 아까 여기 있었어 아까 우리가 내가 여기 있어 용암 여기 있어 어디 어디서 계속 준비 소리가 들려요 흑여석 흑여석 좀 캐와요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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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네 자 보십쇼 일로 흑여석 만드는거 보세요 오 만들수가 있구나 우와우와우와 우와 나 또 자 이제 캐세요 흑여석 다이어 곱갱이소 다이어 곱갱이소 자 오우야 조심해 됐어 어 이거 한참 캐야돼 잘 캔다 탔잖아 탔잖아 어 됐어 어 문 없어졌어 몇개야 이거 한 10개만 캐서와 응 알겠습니다 자 각자 10개 말고 합쳐서 10개야 또 한나절 캐고있지 말고 어 아 3개 어 용암에 빠졌어 캐자마자 바보 너 왜 이렇게 계속 캐고있었지 흑여석 더 주세요 예 이상한데 뭔가 너무 커 그쵸 여기 하나 캐주세요 여기 아 어쩐지 좀 이상하잖아 흑여석 받아라 아래다가 던져놨음 자 여기 좀 캐주세요 어 네 저 안보입니다 근데 이거지 너무 넓었어 아깐은 캐다라니까 또 미친듯이 캐네 에스시비 에스시비 와 여군이다 헤헤 헤헤 아악 아 죄송 죄송 너 은근 너 은근 너 잘하는것도 생겼다 죽는거 말고 어 은근슬쩍 광지라는척 하면서 때리기 그리고 진짜 잘해 자 누가 지옥문을 열까요 내가 그래 일로와봐요 자 이 라이터거든요 라이터를 들고 여기 우클릭이 딱 야야야 저 사람한테 기회를 줘 라이터 음 간다 먼저 자 가자 친구들 지옥으로 왜요? 에잇 나는 먼저 간다 안 돼 오오 도전 과제 더 깊은 곳으로 거기 거기 가만히 서 있어야 돼 호떡 나와 거기서 다시 가죠 일로와 빨리 나와 나와 오 여기가 지옥입니다 여러분 여기 게임 룰을 할게요 우와 우와 아니 막 용암이 됐어 여기 보시면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게 석영이라는건데 이게 경험치가 꿀입니다 근데 파다가 용암에 빠지니까 이따 올라가자 우리 여기 너무 위험하다 그리고 저기 보이는 좀비 피그맨 보이시죠 저 쟤네 좀비 피그맨 보여요? 쟤네는 건드리면 안 돼요 절대 건드리면 안 돼요 왜요? 쟤네는 건드리면 단체로 떼거지로 와가지고 때리거든요 다굴? 어 다굴 다굴 이거 이거 석영 먹어 석영 맛있어 이거 이게 경험치가 꿀이야 석영이 그치 이걸로 경험치 원래 그치 이걸 칼로 캐면 어떡하나 아 나 곡괭이 안가봤어 곡괭이 내가 훔쳐서 그런가 일단 조금 탐험을 해보자 탐험 여기 그리고 여기 위에 보시면 발광석이 보입니다 발광석 여기서 그래서 여기도 되게 신기한 유적같은게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그걸 찾을 수 있을지 왜? 때렸어? 아니요 안 때렸죠? 네 그 유적을 좀 보여주고 싶은데 우리 친구들 유적이 어디 있을런지 모르겠네 하하 맛있다 여기 일단 우리 발광석을 한번 캐보자 어때? 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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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 안 돼 안 돼 물 물 물 물 물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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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하다가 괜히 밟았어 아 여기 물 없어 물 없어 여기는 물 설치하면은 바로 증발 오오 너무 뜨거워서 오래 죽는거야? 어어! 잠깐만 잠깐만 아니 안 죽을 수 있어 오케이 어 살았다 살았다 잠깐만 여기 조심 여기 조심 나 치지마 절대 치지마 뭐야 왜 이렇게 땅이 막혀 자 일로 오세요 네 어디있죠 다들 이쪽에 발광석 캐러 갑니다 절 절대 치세요 치지마세요 절대 치세요 아 절대 치지마세요 길을 잃었다 어디있지 우와 이 둘 진짜 예뻐 이게 발광석이에요 이게 발광석이에요 자 이걸 캐볼게요 그럼 이렇게 가루가 돼서 나와요 어디갔지 다들 준짱은 미아가 됐다 여기 여기 네더 석영을 캐느라고 완전 어 저기있다 발견했다 떨어지게 밑에 돌을 설치를 해줄게 아 나 무서운 걱정 있는데 아 무서워 나도 설치를 해야겠다 됐다 먹어 먹어 우우 발광석 많이 켰다 이 발광석은 인벤토리에서 제작 거기 4개에다가 띡띡띡띡 놓으면 발광석 블럭이 돼요 오오 그래서 설치할 수 있죠 이걸로 우리 집 가서 꾸미면 되겠다 뚜두둔 됐어 그러면 내가 유적을 좀 보여주고 싶으니까 네 일단 겜모드 써서 좀 찾아볼게요 알겠습니다 초보들이 보면은 좋으니까 와 날라가 잠뜰 오 깜짝이야 오오오오오 자 여러분 여기 블레이즈와 유적을 찾았습니다 죽이냐세요 사냥 사냥 죽어라 아 나 때리면 어떡해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그래서 이 유적을 좀 털어보죠 일로와봐요 어딨어 친구들 여기 이쪽 자 조심해서 오세요 여기는 여기는 무서운 애들이 많을 수가 있어요 헉 저기 무서운 애 또 있다 뭐야 위더스켈레톤이라고 검은색 스켈레톤이에요 무서워 무서워 일단 피를 좀 채우고 가 어 나 안보여 근데 안보여 여깄잖아 여기 검은거 검은 스텔레토는 안 보여 여기 야 온다 온다 막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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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오오 막아막아 막고 꼼수 치자 여기서 위에서 치자 나도 그래야지 사이에 구멍을 뚫어서 에헿에헤헿에헿에헿에헿에헿에헣에헿에헿에헿에헿에헿에헿에струментlooking 어 너머가면 안돼 어 chunk野작들 아 나 치지마 잡았다 잡았다 됐다 됐다 어 어 블레이즈도 나왔어 어 블레이즈 어! 비켜 비켜 비켜! 저거 블레이즈 블레이즈 조심해 아아! 아 뜨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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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뜨거 뜨거 오케이 됐다 오케이! 별거 없네 그냥 거기 있어 오지마 쓰유적이네 쓰유적 아! 그리고 여기 이거 봐봐 일로와봐 보여 보여 일로와 나 보여? 여기 이건 소울샌드란거에요 소울샌드 예쓰 푹푹페이지 뭔가 느려지지 푹푹페이예요 이게 어! 느리다 느려 으으! 으으 수련! 수련! 어! 철사장 어어! 떨어져 떨어져 캐지마 밑에 어어어 캐지마 자 일로오세요 아 이거 발광석만 설치하자 여기 이런식으로 하는거야 발광석 발광석 나도 설치해줄게 오 이쁘다 괜찮네 괜찮은데 완전? 이뻐 이뻐 지금 다들 만들고있는거야 지금? 짠 이렇게 이렇게 오케이 와 예뻐졌어 반짝반짝 그치 발광 오 좋아 발광만하면 좀 이상하지않아? 발광석 어 그리고 이게 양족이라는건데 이걸로 포션을 할수있어 양족이? 오오 이거 소울샌드 짠 와 우리 많이했다 그래도 일로와요 소울샌드에서 농사 못짓나요? 아 소울샌드 안돼 농사 지을수있는게 있는데 그게 네더하트인데 그게 못찾았어 우리가 자 일로오세요 자 오늘 왕초보 샌드박스 네트워크 식구들하고 같이 해봤는데요 어떻게 재밌게 보셨나요? 평균나이 어림잡아 평균나이 어림잡아 스물여덟 아 미안해 아 미안해 내가 그나마 낮추고 있다 평균나이 스물여덟도 좋대 여튼 여러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한번씩 꾹꾹 눌러주시구요 그러면 다음에도 혹시 기회가 된다면 컨텐츠 진행하도록 할게요 끄난미만 끄난미만